살면서 100점을 많이 맞아봤어도 백돌이란 조롱은 처음 듣습니다. 훈련이 필요해요. 근데 그럼 이건 데이트가 아니라 업무 아닌가요? 아니죠. 부부동방 골프 모임에서 실력 때문에 잘렸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습니까? 전 그날 언더쳤는데? 우리는 커플 아닙니까? 우리가 한 팀으로 참여했던 특별한 모임입니다. 상징적이죠.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. 시작하시죠. 그래요. 조사할 때 만 wahr? 그러나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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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люс. 아는 건가 아니죠. 아는 거 아니죠. 어서도 цифр. 쇼령이. 아는 거 아니죠. 아는 거 아니죠. 아니요. 어디가 당신을 쓰면. 이거 어디가 당신을 쓰면 안 돼요? 공이 있잖아요, 공을 살짝 때려봐요. 그리고 우아하게 싸대기를 때려주세요. 골에 싸대기. 욕심을 버려야돼요. 일단 힘없이 우아한 싸대기. 훨씬 낫네요.